요엘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흔들립니다. 예언자의 직문은 바로 이러한 재앙의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좋은 예언자, 진정한 예언자는 그 재난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은 아주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요엘의 설교는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요엘서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라의 원로들아 주목하여라. 모든 자들 어디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더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집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되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 너희 취한 자들아 술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이제 술은 다 떨어졌고 마시고 싶어도 남은 술이 없다. 내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 술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군대가 밀려들어온다. 사자 이빨 호랑이 송곳니를 가진 그 군대는 내 포도밭을 황폐케 하고 내 과수원을 벌거벗겼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다. 약혼자를 잃고서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어라. 곡식도 포도도 없어 하나님의 성수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쩔 줄 몰라한다. 밭이 메말랐고 땅이 애곡한다. 밀밭도 죽었고 포도밭도 말라붙었다. 올리브 기름도 구할 수 없다. 땅 파는 농부들아 절망하여라. 포도 재배자들아 가슴을 쥐어뜨더라. 밀과 보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여라. 장물들이 다 죽었다. 포도밭이 말라버렸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어버렸다. 성류도 대추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버렸다. 지주군 듯 고요한 예배처 너희 제사장들아 예복을 입고 함께 통곡하여라.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너희들 그들의 비탄도 인도하여라. 너희 내 하나님의 종들아 거친 배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라. 예배하는 곳이 쥐죽은 듯 고요하다. 봉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여라. 특별 집회를 소집하여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들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라. 그날이 왔다. 재앙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실로 큰일이 닥쳤다. 식탁 위에 놓이던 음식은 그저 옛이야기며 하나님의 성수에 흐르던 기쁨과 노래도 옛이야기가 되었다. 밭의 씨들이 다 말라 죽고 창고가 펑텅 비어 폐가가 되었다. 곡식 저장구들도 빈채 버려졌다. 장물이 모두 죽었으니 그런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농장의 동물들도 시눔한다. 오, 그들의 비참한 시눔소리.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떼지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양들도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죽게 부르짖습니다. 들판이 타들어가고 나라 전체가 먼지구덩이로 변해갑니다. 숲과 초원도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들짐승들. 마실 것을 찾아 주를 바라봅니다. 샘과 신의 물이 다 말라버렸고 나라 전체가 바싹 타들어갑니다. 2장 메뚜기 군대 시온에서 순량 뿔나파를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나파를 불어라. 온 나라를 흔들어 깨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임박했다.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화나 넌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새벽빛 같이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군대는 마른 번개가 앞장서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는 불이 모든 것을 핥아버린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선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 질주하는 말들의 군대. 그것이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소리 같고 불과 잔목을 태워버리는 마른 번개 소리 같으며 피에 줄이고 기세 등등한 무적 군대의 고함 소리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이 된다. 그 침략자들이 공습해온다.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군인들 각자 명령받은 대로 행한다. 잘 훈련되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들이다. 서로 방해하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알아내 척척 수행한다. 아무 겁 없고 아무 두려움 없으며 확고부동하고 거침이 없다. 그들은 도성을 초토화시키고 방어백을 기어오르며 집들을 약탈하고 문두를 부수며 창문들을 박살낸다. 그들이 지진처럼 멎어 토네이도처럼 휩쓸어버린다. 해와 달이 불 꺼지듯 꺼지고 별들도 캄캄해진다.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듯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고함치신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기세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너희 삶을 고쳐라.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지. 시온에서 순량 뿔라파를 불어라. 회계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계하여라. 중부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분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들어라. 내가 선물을 보내리라. 국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보낼 것이다. 금식은 끝났다. 이제 마음껏 먹어라.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멸치밖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북방에서 내려올 마지막 적을 내가 저지해 주겠고 그들을 황무지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사해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중해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썩어 천지의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큰 적일수록 큰 악취를 풍길 것이다. 다시 열매 맺는 나무들 땅아 두려워 마라 즐거워하며 경축하여라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들과 초장이 다시금 푸르러진다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 나무도 다 풍작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경축하여라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한 스승을 주셔서 바르게 사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지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 몸이 먹을 음식 또한 넘쳐나리라 장구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통에는 포도주와 올리브기름이 흘러 넘치리라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야만적이고 치명적이며 흉포하고 흉물스런 메뚜기 떼 그 거대한 침략군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를 급습하여 놀라게 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으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모든 불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종들에게 남정과 여정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위로는 하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땅의 징조를 일으킬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며 해는 잿빛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3장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그렇다 그때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때예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리라 그들 모두를 재판에 붙이고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이방세기로 흩어버렸고 내 땅을 약탈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팔아 장녀를 샀고 여자아이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 너희 두로와 시던과 불레새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나는 그 일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을 약탈했다 내게서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귀중한 것들을 모조리 훔쳐서 그곳으로 너희 신전을 꾸몄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머나먼 땅 그리스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너희가 저지른 일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이웃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아이들을 머나먼 땅 스바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소리쳐라 전투를 준비하라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무기를 들고 전진하라 너의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의 괭이를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자도 가슴을 펴고 말하여라 나는 강한 용사다 이방인들아 이방인들아 서둘러라 어디에 있든지 빨리 서둘러라 대호를 갖추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에게 박살날 준비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굴짝에 모이게 하여라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낯을 들어라 이제 치수할 때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짓밟아라 포도주 통에 최상급 악이 흘러넘친다 혼란과 소동의 서용도리에 휩싸인 판결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날이 판결골짜기에 이르렀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빛이 꺼진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구함치신다 땅과 하늘이 공포에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이스라엘 자네들의 견고한 아지트다 그때 너희는 확실히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음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고 불가침 지역이라는 편말이 그 앞에 나붙을 것이다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리라 놀라운 날이다 포도주가 산에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고 저지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며 생수가 유다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수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공원과 정원에 물을 댄다 그러나 이집트는 망하여 잡초뿐인 공터가 되고 애돔은 황량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모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저지른 잔인 무도한 짓과 힘없고 죄 없는 이들에게 행한 흉악한 일들과 살인죄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사람들로 북적되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원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 살아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